오늘의 영상 포인트 건우를 찾습니다 그럼 즐거움! 빠빠빠빠빠빠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계정이고요 오늘 해볼 거는 어머 자 오늘은 김계정이라는 닉네임으로 바로 한 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쓰리 투 경크 경크인데 나갔네 CC에서 민트가 검정 죽임 근데 민트 나갔어 킵고고 민트가 수상하더라고 느낌이 사악 오는게 1 2 딱 세고 딱 올라가니까 죽어있었다 오 좋아 나 봐줘 나 봐줘 가지마 긍정의 강강술래 초록 주황 그리고 나 파랑까지 그럼 남은거 지금 분홍인데 잠깐만 분홍이 했잖아 누구야 그럼 색깔 남은색 누구야 빨강이네 빨강이다 빨강이야 아 맞췄다 벌써 죽었어? 내가 시체를 찾아서 넋을 기려줘야해 있다 파랑이 누가 죽은거야 지금 파랑이 하양이였네 하양이가 의무실 길에서 파랑이 푹찍함 전등 꺼져서 못볼줄 알았나본데 내 시력이 1.0이요 마사이족이요 뭔 개소리야 CC로 보고있었는데 하양맞음 두둥탁 빨강 킵하고 미션합시다 어떻게 이걸 보냐 나도 내 시력을 보고 깜짝 놀랬다 실력이 좋아야되는데 시력이 좋으면 뭐하냐 업로드할 동안 어차피 인포하나 밝혀지고 끝나기 때문에 행동거지 수상한거 노랑이 죽이러온다 노랑이 내려가면 연도 죽어있다 하나 둘 셋 여봐 여봐 연도 죽이러가지 노랑이가 연도 죽어있다 나 죽이러온다 타겟 바꿨다 살려줘 보안실에서 아마 빨강이가 계속 보고있는거 같고 이거 봐 지금 노랑 하나만 없잖아 지금 혼자 있는 놈 찾아다니고 있다니까 아니면 벤트에 숨어가지고 지금 벤테마냥 나 주황 벤트 본거 같기도 한데 같기도 한건 안돼 그건 범죄야 범죄 범죄면 스피 어 뭐야 어 노랑이 나갔네 어 이러면은 어려워지는데 아 씨 민트면은 경크라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미션 승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나만 미션 안했지 아이씨 미션 좀 좀 좀 차곡차곡 잘 해놓을걸 아 이거 이러면 완전 밀린 숙제하고 있는 낙제생처럼 보이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했어야 됐는데 하나 남았다 나만 하면 된다 이겼다 내 손으로 이겼다 누구였어 엔두였네 밀린 숙제하듯이 미션했다 미안하다 이거 이번판 인포다 이거 진짜네 같이 행동합시다 이거 더블퀴 하면은 아주 기분 좋게 게임을 이길 수 있거든 서머스하게 공정한 사랑이네 나만 따라다니겠다 여기서 오케이 연두야 니가 약해 잡아라 연두야 잡아라 잡아라 잡아 잡아 잡으라고 빠이빠이 아우 진짜 나 이거 이거 이제 못 믿겠다니까 맨날 내가 먼저 죽이면은 아 지금 좀 음지로 끌고 온 다음에 킬해야겠다 노랑이 종기실 꺼놓고 이렇게 죽이고 갑시다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민트가 발견했는갑다 민트가 항해실에서 노랑 잡음 범정 아니면 민트 달면 돼 범정 달자 노노 노랑 닉네임 보셈 나 계속 따라다니다가 잠깐 헤어졌는데 항해실에서 민트가 죽임 열크크 여기서 잘 달아야 된 원래 그 법칙이 있어 먼저 경크하는 게 인포임 이거 리얼 나 믿고 범정 범정 아닌 고춧댐 난 부랄 건다 어쩌지 난 쓸모없거든 부랄이새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에? 뭐야? 어 왜? 투표 2대2였잖아 일단 사과하자 노랑아 여기 우리 둘 뿐이야 아니네 2대2 투표인데 왜 동점 안 돼? 에코 키고 학교에 죽었으니까 아아 아 갈색 투표하고 나가서 그럴걸 갈색 투표하고 나갔다고? 이런 쓰레기 같은 김건우 저주한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김건우 있으면은 혹시 김계정 아냐고 물어보세요 안다 그러면은 지나갈 때 허벅지 꼬집어 주세요 어 김건우랑 같은 태권도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은 오늘 품새할 때 허벅지 좀 꼬집어 주세요 왜 괜히 투표하고 나가냐 아 창고 문 닫았네 왜 닫았대? 오 야 이거 이러면은 완전 쟌데? 조졌다 끝났다 끝났다 펜트 심화하는가 봐 오케이 그렇지 한 명만 게이지 올라가는 거 봐주라 이거 전기실 하고 죽이자 빠르게 갑시다 너 혹시 확실히 있니? 오케이 긍정의 동그라미 역시 형인데 자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오 다행이다 오른쪽으로 빠졌으면은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연두임 알음 알아? 야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어떡하냐 검정 연두임 불수도 난 왜 엮어 엮지마 검정은 회의전에 의무실 들어감 이건 민트다 나 우리 오케이 뭐 어쩌라고 착해지고 무슨 일이야 악양 민트 트롤임 맛든 아니든 트롤은 달아 지금 닫으면 딸기였을텐데 빨강도 확 씨잖아 샘플하는 척 살짝 게이지 올라간 듯한 무빙 나쁘지 않았던 그 무빙 노랑 관리실지도 있었는데 유 워 엔트봄? 노랑이 막에서 킬각잡아 이걸 이렇게 몰아간다고? 속도가 빠르니 니 내가 인지를 잘 못했나봄 근데 하얀색 확신 거 나밖에 못 봤거든 이거? 그럼 검정도 아니라 치면 흰색 노랑 남음 노랑 나라도 이겨 일단 그럼 노랑 달고 지켜보제 개꿀 이거 하얀이 누를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은 정기실 빨리 봅시다 난 확신데 왜? 검정은 전기실에서 정기고침 흰색 검정 확시 이유 좀 나 확시 스캔했는데 누가 봐줬지? 하얀은 왜 확시야? 하얀 본 거 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그냥 하얀만 몰아가면은 무조건 이기거든 이거? 검정은 아닐 가능성 높아 검정님 왜 못 본 척 하세요? 검정은 사실이야 그냥 물음표 이건 하얀일 수밖에 어어 이거 기 파면 안 되지 조졌는데?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빨강 파랑 둘 중에 죽여야 된다 빨강이 지금 혼자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키라고? 겸크 크크크크크크크 하얀 창고에서 죽임 죽까 아우 거기서 왜 만나 니네 둘이 엥? 그럼 이거 조졌네? 한번만 넘어가 벤트에 지갑 두고 왔어 어림없는 소리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빨강 같으니라고 아 affect 꾸앵 감사합니다.